랄라 4라 랄라 4라 랄라 4라 랄라 4라 랄라 5라 와 여러분 너무 예뻐요 달빛이 내린다 랄랄랄랄랄라 넌 넌 넌 에이티비와 함께한다면 언제나 에이티비와 함께한다면 언제나 저희는 지금 에이티비를 타러 갑니다 와아아아아아 에이티비가 진짜 좋아요 후성학회따가 찬적 있어요 에이티비 4개 다닌거 에이티비가 꼭 어디로 생각지도 못합니다 에이티비 타보신 때 달려보고 싶은게 소환이에요 해병걸로 나는 에이티비를 많이 타봤는데 다 평지에서 탔어요 우승후보가 누군가요? 해병언니! 가빈혜연! 나이스야 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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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난 아니야 혜연! 혜연! 제이니! 제이니언니! 제이티니! 저의 코스가 산악코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타시는 에이티비는 150cc짜리로 일반 도로에서 속도를 낸다면 최고속도 100키로까지 날 수 있는 에이티비에요 그런데 산악도로에서는 정말 잘 타는 우리 7,8년씩 타는 가이드들을 낼 수 있는 속도가 한 50키로 정도밖에 안되고 오늘 오셨으니까 1시간 동안 신나고 재미있고 즐겁니다. 여태한 선생님 갈비를 탄생 혜연! 혜연! 일단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저는 아직 뭔지 잘 몰라서 안 생각하고 네! 저희부터 계속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혜연! 제이니언니! 원래 목숨 걸고 하는 게 제일 재밌는 거예요 언니 내가 저녁을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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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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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무서운 게 없습니다 전 두려운 게 없어요 나도 없는데 없어 보인다 나 잘 타요 진짜 무서워 몸을 잘 뿌려야 돼 시동 거는 방법은 전원 스위치 먼저 켜시고 오 제가 지금 또 여기서 한 바퀴 간단하게 시험 보여 드릴게요 어우 우와 자 지금 또 여기서 오르막 돌아서 내리막 연습 좀 하시고 그리고 올라가겠습니다 네 아 무서워 아 무서워 한번 이거를 이거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아 안나 아 아 아 아 너무 느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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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다보면 늙지 않을까요 사실 저도 옛날에 처음 해봤을 때 진짜 처음에 진짜 어려운 거였는데 아 이미 해봤어? 옛날에 해봤어 진짜 어려운 거였는데 처음엔 근데 하다보면 엄청 빨리 익숙해지고 너무 반전이 아 어 빨리 똑같아 귀여워! 양잠! 졌 Hasta luego! 전원, 숨쉬, 돌리고 네 저는! 저는! 네 왼쪽 브레이크 잡은 상태에서 노란거 누르면서 같이 악셀에다 네 스스로 한편 본격적으로 자신의aning 하지만 자신의 재밌게 아 무서워 무서워요 진짜 아 지금 왔는데 잘하고있는데 왜 기분이 너무 많은데 좋을 거 그렇게 지금은 끝 이 앙무럽다든 이 앙무럽다든 이 앙무럽다 귀여워 이 앙무럽다 이러고 이러고 헬스 같아 전원 전원 왼쪽 브레이크 잡은 상태에서 노란거 누르면서 같이 액셀을 잡고 브레이크 잡은 상태에서 브레이크 잡은 상태에서 잘하고 있거든? 이 앙무럽다 이 앙무럽다 대균이 너무 웃기다 거북이 아니야? 원래 그래도 그래도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어요 느리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싫어 범죄기 잡은 것 같더라 네 아이고 자 자리에 앉으시면 전원 뒤에서 시동 걸어봅니다 오오오오 기다려 고만누리로 고만누리로 시동 멀렸어요 아 네 계속 안 들렀어요 아 벌써 아 잠시만 안 들렀어 아 잠시만 안 들렀어 아 그렇죠 고속도 유지하면서 그렇게 아 아 아 아 아 앙무 아주 신났어요 아이 아이 여기 현진이에요 나윤언니 그냥 와 꺅 와 낙 나윤언니 가는데요? 으 아 아 내 시는 안전운전 온화하네 온화해 그냥 쟤 승부하고 있어 그러게 내 시는 안전운전 나는 나이기를 갖다 갖다 완전 베네베이 안파 안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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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났어요 아 아파 내가 잡아? 일단 갖다 붙이면 나는 약간 되게 약간 이거 있잖아요 이럴 때도 다른 사람이면 막 뭐 이럴 땐데 막 나이기 멋있던데 원래 철기 플레이어였어 아빠 맞네 아빠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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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주 환상적인 운전을 보여 드려보겠습니다 조난당하지 않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꼈어요 전 스피드를 즐기고 싶은데 전 저는 그럼 제가 처음으로 가면 안 될까요? 그렇죠 나이기 강해서 uencia 엉둘 사실 이제 이럴 때 이럴 때 1, 2, 2! 3, 2! 승부욕이 제일 많아요? 승부욕이 다 많아요? 승부욕이 다 많아요? 승부욕이 진짜 많아요? 연안이가 제일 많아요 그냥 다 승부욕이죠 맞아요 별거 아니더라도 엄청 부르거든요 저희 뮤비 찍었을 때 저희끼리 거의 달려가는 신이 있었는데 여기서 꼴찌하면 뭐다? 우리끼리 이랬는데 진짜 못해요 꼴찌하면 바보 막 이런 거 그런 거 진짜 많이 해요 승부욕이 진짜 많아요 승부욕이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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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와 진짜 이뻐요 진짜 차가워요 이렇게 봐요 와! 차가워요 진짜 힐링 하늘이랑 바다가 경기가 없어 경기가 없다 동물인들 화이팅! 안전하게 다녀오겠습니다 너무 자신있죠? 사실 너무 무서워요 개인없이 배스키 받을 거예요 너 또 면허 정지될까? 가자! 와아 와아 이게 저의 정지같이 오오 오오 와아아아아아 재밌다 3차 3차 나가는 거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 건 있나 봐요? 저 있어요 생겼어요 이게 너무 세게 눌러져요 그래서 안 되는 거 같아요 언니가 생각보다 좀 쭈먹여서 그래요 이게 너무 세게 돼서 힘이 조절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막 누르게 되네요 그래서 막 누르니까 이게 빨라지니까 이걸 움직일 타이밍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되는 거예요 거침없이 난리 하시 거침없이 난리 하시 난리 하시 난리 하시 우와 진짜 무서워 난리 하시 난리 하시 난리 하시 난리하 날 ing 난리 하시 난리 하시 난리 난리하gi 추월 선곡! 경쟁이 설라보! 아니 프로그램이 무슨 저 경쟁이? 괜찮은거에요? 으아put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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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으흐흐 짜잔 진짜 맛있어 맛있어 신나 가자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유이형이 제 랩보다 셀텐데 오늘은 진짜 무서워요 뭔가 혼자가 되게 기분이랄까 그리고 진짜 혼자 마지막이 있잖아요 진짜 무서워요 나 진짜 무서워 나 진짜 무서워 브레이크를 놓고 안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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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렇게 가파른지 몰랐어요 흔들리니까 핸들 조절이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흔들때마다 이렇게 꺾여가지고 바라빠지면서 달리는게 진짜 너무 좋았어요 제인 언니 이사와 내려가자마자 난 여기 바로 앞에서 오르막길 심한데 있잖아요 거기서 핸들 딱 꺾여가지고 남을 박았어요 잘 터지 않아 갑자기 마이 배낮 삶 미 삶 삶 삶 삶 안녕하세요! 나 너무 잘 타는 거지? 나 너무 잘 타는 거지? 오 나 너무 잘 타는 거지? 여러분이 이렇게 잘하는 거 있으면 잘 칭찬을 해줘야 하는 말이죠? 아니 이걸 하려고 태어났어 아 진짜 예뻐 오늘 언니 반칙이 예뻐요 아아아아악 인학 10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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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주 환상적인 운반 실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세요! He picked up! Perfect Sec! 근데 정보는 뭐야? 아미니 오래 걸려 country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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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거 있나? 먹을 거 다 되나? 먹을 거 고추 저희 혜빈 언니 갔다 온 사이에 지금 서른 살 됐습니다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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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P 육진브리 고 안전 mint 크 poorer th 육진브리 나머지 2313 네 현장에 나와있는 이혜빈 리포터입니다 네 지금 연호라는 친구가 길을 가기 시작했고 종이세요 연호가 지금 아마 지금 돌고 있어요 돌고 있어요 솔라 돌 아 골증만 안하겠습니다 와 화이팅 네 데이드씨는 왠지 이상하고요 김분석부터 불안합니다 어 일단 제가 데이드씨를 이긴 것 같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나도 큰 사람이란 말이야 소이처 얘들아 잘 지냈니? 소이처 파이팅 데이드씨 들어옵니다 데이드씨 힘듭니다 소리 지릅니다 입이 부러졌습니다 어어 내가 이겼습니다 역시 나는 1등인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내가 1위에요 내가 오늘 왕이 되겠다 내가 요왕이야 지금 주위가 달리고 있는데요 네 아 아주 천천히 안전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뭐 야 이거 진짜 사다 갖고 싶어 자가용으로 야 이거 타고 왜 타고 출발 타고 출발 응 타고 출발 방송국 회사하고 오브랜드 출근길 빵빵빵 유지빙도 출근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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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인 언니는 많이 연습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아 저 정도면은 왕초급? 저는 한 중급? 제인 언니 귀여우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끌고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제인이는 위험할까 봐 천천히 오는 거예요 제인 언니 다 경화주의자라 그래 제가 아무래도 제가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양평에서 자라가지고 경욱이도 시동 걸 줄 안단 말이죠 왕 왕 왕 왕 왕 짱이죠? 여러분들 살아주러 왔습니다 언니가 제일 오래 걸렸어요 언니가 아까 저희 라면 풀이 먹었던 거 알아요? 언니 이거 갔다 먹는 거 같아요 라면 먹었어요 나 과장이 심하다 너 과장이 저 과장이 저 이사해요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아 쫄쫄쫄쫄쫄 대박 내가 예의식이야 으아 도망가있어 어떻게 해 아 너무 잘지 어떻게 해요 이 여기를 아이리는 사라진 거 같고요 전 사실 이런 거 보다 저희 내려갈 때 걱정이네요 소감 한마디 아 갑자기 레이싱 하니까 무섭네요 아까 굉장히 표정받아 없이 근엄하게 탔는데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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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람리 타자 떨려요 밑으로 안 내려갔으면 좋겠네요 언니 생각보다 많이 언니 컵이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잘할 수 있어요 꼬주만 안 시키고 있어요 제가 언니 할 수 있을 때 기도할게요 고마워 화이팅 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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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저는 상위권 안에 있어요 1등 혜민 언니 2등 베이지 왜 난 없어 3등 랜시 그냥 좋아하는 순환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1등은 1등은 저희 다예요 저희는 1위를 1점 지금 되게 잘했어요 그냥 물러주세요 3등 3등 오이니 살침하셨다 앙니 완전 잘 셀던 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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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블루 아님! 나이유! 캐리러지! 흰쌀빌! 와아아아아아악! 아쉽다! 뭐야! 연어 1차 카테! 연어 1차 카테! 우아악! 우아악!! 또 연어 1차 카테! 또 연어 1차 카테! 또 연어 1차 카테! 공장 1차 카테! 홀쩡이 1차 카테! 시즌 들어주기! 아! 아! 하루종일 왕아 5등 제인이에요 라윤이 안 죽겠다 시간이 재지긴 했구나 놀랍지 않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인가요? 1등이 누군데? 1분 20초에 빨리 달렸네요 이 사람만이 왕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둘이 있는데요 중간 연원 왜요? 진짜 많이 시킨 것 같아 솔직히 다 동의하지 않아요? 1등은 이자빈이 1분 2분 3분 나 떨렸어 아쉽다 연원이다 연원 운전을 한 거야 누구야? 누구야? 우왕 진짜 우외다 이거 다 2등 다 1등 다 1등 사실 기대 하나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연원이 잔뜩 기대했대요 아니 저 근데 진짜 눌렀어요 다 1등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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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등 3등 다 1등 이 ㅈ ж 청소는 붉게 합니다 그 정도야? 신중 Eternal 여러분 이제 슬뽕을 걸었으니까 내려갈까요? 가요! 여기가 바로 사이판에 있는 힙합 커버댄스 학원 같은 데래요. 몽랜드를 알까요? 딱 내려온다. 누구세요? 이런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를 모르면 우리가 배워가고 우리를 만약에 알면 할 수 있을까요? 지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저 설레요. 저희가 누군지는 다 아시는 것 같아요. 그쵸 알티켓 안녕하세요 몽랜드입니다. 누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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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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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 예아아 뿜뿜 네! 프랑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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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멋있어 너무 리스펙트 대박이다 골드님 골드님 여기도 있어요 골드님 여기도 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굉장한 걸 주희 솜씨가 오 잘하 맛있당 이리옵네 너무 잘 먹었어 오이 너무 잘 먹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한 명씩 골라 한 명씩 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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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밥 먹는기 우리 아빠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마주보고 오면서 밥 먹는게 세상에서 제일 큰üşensive 오 오오 근데 제일 언니 잊지 않으셨죠? 누구야? 아 recognised click 뭘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신 Pfishing 자존에 화학 싫어서 자기도 목마르다고 아 고기가 먹고 싶다 나도 걸고 싶었어 입 벌려 고기 들어간다 여러분 마지막인데 좀 이렇게 하고 싶었던 말들 없어요? 막 진짜 막 갑자기 혜빈 언니 진짜 적당히 좀 하세요 이런 거나 뒷자리를 비워 주인이가 말했습니다 아 비워 주인이가 지금 말했어 아 내가 미안해 그럼 아일린 있나 보다 아일린 가입을 해야 돼 근데 아일린은 티컵은 나와요 아일린은 짧아주세요 너요? 아 항상 고마워요 왜 아무것도 없지 않다고? 예보로 예보로 이런데서 얘기하실까? 언제서 얘기해? 축소해서 못해 못해 축소해서는 그냥 지나가거든요 맘인 거 아니야 형 형 아니 우리 근데 어제 쇼핑센터 가가지고 서로 막 선물 샀잖아 자완빈 언니 오우 어때요? 어 어때요? 잘 어울려 번발 언니 말이야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저 무조건 큰거 뽑을 거예요 큰거 저도 저도 사실 저는 사이즈가 중요해요 큰 거 큰 거 그냥 이거 뽑아서 누구 선물인지 맞춰보기예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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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디지티티 마지막으로 뽑았으면 좋군요 나 근데 이런 거 마지막에 남는 운명 이런 거 좋아해 1등 되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돌까요? 이렇게 좋아요 그냥 디지티티 꼭 뽑았을 때 그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막 여기 뱀상어 입고 뱀상어 입고 나 여기 막 해삼 막 이런 것들 입고 막 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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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코로나다는 본인자분! 안 hablan vehicles 넘신다 넘신다 뭐야 이게 wil 뭐야? 디지티티 디지티티 Komatsu 기대해보자 내가 이거 야, 누구야? 야, 누구야? 야, 누구야? 야, 야, 누구일 것 같아? 야, 이거 2주 1학년에 생각해 2주 1학년에 생각해 야, 진짜, 근데 진짜 머물에서 생각해 와, 진짜 웃겨 나 너무 마음에 들어 근데 진짜 기본 같아 아니, 빨리 잘 봐 난니 난니? 언니가 되게 이상하잖아요 실시 웃으면서 이거 골랐을 것 같아요 너무 상상가요 아이니 법자 아이니 아, 뭔가 계속 소리가 나 뭐 알람 생기는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한 선물이었고 사실 일어나라고 제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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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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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좋아한단 말이죠 이해빈 언니 같다 이해빈 언니 같다 너무 웃긴게요 여러분 제가 이거 들었을 때 해빈 언니가 처음으로 어머 저게 뭐야? 뭐야 나 갖고 싶어 언니 가방에 그거 있는 거 봤어요 그래요? 해빈 언니 해빈 언니 뭐야 조개 목걸이 하는 거 아니야? 아람시게 와 귀엽다 아 대박 선글라스야? 아 귀여워 헐 진짜 잘 어울린다 진짜 귀여워 나 이거 아인인 같아요 왜요? 오늘 아인인 유튜브 뽕땅한 거 좋아하니까 유튜브 뽕땅하다고요? 야 나 더 유튜브 뽕땅한 거 샀거든 너무 멋있어요 나온 나인지 나 맞 hält 진짜 불안해진다 댓글 뽑은 사람은 정말 저지를 당命 왜요? 너 Polina 맞게 맞게? 오오오 진짜ências 진짜감사 regression 아!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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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운 초콜릿! 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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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입에 먹어! 매운 면이 있었어요 와사비 맛이야? 다 맛있고 맛있어 먹어볼래요 저 먹어보고 싶어요 조금 맛있네 맛있어 맛있어? 맛있는데 매워 외국에서 가까운 애들이 샀을 것 같아 왜냐면 뭔가 외국에서 먹어보고 이렇게 우리 같은 애들은 모르거든 저게 뭔가 남자꺼에도 뭐 있었는데 그러지? 의미가 있어서 저걸로 했으면 좋겠지 언니에 자꾸 땅을 땅말랬는데 내가 할만한 거예요 뭐야? 뭐야? 저 귀에 막혀있는데 유일하게! 유일하게 귀에 안 풀려있어 귀걸이에요? 귀엽다 귀엽다 어디있어요? 다섯이 걸고 다녀 누가 접힐 것 같아요? 나 이거 데이지 왜요? 데이지가 큰 걸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남들 작은 걸 좋아해 근데 남긴 날 그런 거 알아? 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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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아니에요 띵띵 아 esses 너희 이름이 뭐냐 vide 아 병따개 형 아 러브 사이팬스 니가 누가 뵀을 것 같아요? 저 당신이요 혜민 언니 같아요 저요? 저 이거보고 진짜 너무 귀여웠는데 혜민 언니랑 제가 먹고 싶다고 해서 저 이거 나 계산 다 하고 발견해갖고 아 이거 진짜 맛은 바로 샀는데 아쉬웠는데 이거 진짜 커요 야 이거 진짜 산난다 털 진짜 터나 야 나 이런 거 진짜 좋아 큰 거 이거야? 5.95달러 괜찮은데? 기계가 없어서 올여름 제가 이걸로 그리고 다 했어 어 이거 산거 아니예요? 뭔가 태아 느낌? 태아가 뭔가 이거를 사서 넣었을거네 마지막 둘 이거 뭐야 이거? 이번엔 카퇴 예아 예아 이 형 이거 누가 같이 보는 거 아니야? 우리 누구야? 우리 북칼따지? 여기야 제일 언니 아이고 잘 어울려 잘 어울린다 야 우리 같다 야 김 싸워 오 나 우연히 해결한 내꺼야 이거? 제가 이 싸우려고 제품을 갖고 싶긴 했는데 언니 언니 그 어떤 걸 걸 거예요? 어 맞아 맞아 아 귀여워 귀여워 야 미이게도 졌어 아 미이게도 졌어 아 미이게도 졌어 아 미이게도 졌어 야 나한테 사서 졌어 얘가 베이지다 진짜 모모랜드들이 귀 제일 많이 졌어 야 여러분 이거 김나리지라고 산거잖아 두 숟가락 미이게 아 딸렸어 저 빠지 말고 저 내꺼 빠지 말고 모모는 진짜 이상하다며 일계를 왜 줘요? 렌씨가 왠지 힙하게 하라고 샀어 힙하게 하라고 샀어 힙하게 하라고 샀어 힙하게 하라고 샀어 아마 야 저는요 일단 멤버들이 대체적으로 다 좋아하는 아이템이에요 귀걸이네. 귀걸이네. 귀걸이네 귀걸이네. 캔들 아니에요? 캔들 좋아하잖아요. 저희가 사이판에 온 거를 이렇게 볼 때마다 귀걸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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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따기 같은데? 근데 내서 완전 좋아. 멤버들의 향기로운 방을 위해서. 바로 아이니 캔들. 캔들 좋아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맘에 들어할 수 있을 만한 걸 골라봤어요. 아이니. 저는 몽례랜드 전체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 누가 한 명을 특정하게 보겠나 봐. 이거다 이거다. 이거야? 아니 저는 그냥 봤을 때 와 진짜 재밌겠다 싶었고 이거 당첨되는 사람은 진짜 저주다. 너무 귀여운데? 선물하고 싶다. 멤버들한테 이거 선물할까? 네. 궁금했어. 설레었어. 진짜 주위 많이 힘들었잖아요. 아니. 아니. 그냥 몸이. 저를 친구. 너땡 вариан Spider-Man. 너땡 있나요? 해야지. 모인에게 이츠 systemic 설명을 spare. 크afone. 포 pastors 그래서 얘네도issen 무 squish Spring. 이 유Qu Change Safe con handmade Macklots 이제 핸드폰에 호연으로 취득 생각될까요? OOK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